우리가 백월산 공중주차장 자르배까지 산행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백월산 홍성의 야경 맛집으로 알려진 백월산의 서경을 보러 지금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서경을 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월산 코스는 밑에 공중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6km 정도 걸리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없습니다 시작 일정 주려면? 또 주려봐봐 무슨 도리냐? 여기가 현재 총랑산에 여기가 오랫동안 여기가 오랫동안 여기 오려고 신나 보자 by H. 이거 뭐지?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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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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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